자동차 연료탱크 안에 있는 연료펌프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연료탱크에 장착되어 있는 연료펌프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연료게이지 유니트가 있습니다. 연료탱크에서 연료펌프를 분리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볼트를 풀러내면 연료펌프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조립할 경우에는 볼트의 저염력이 모두 균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료의 누출을 염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연료펌프는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전자식으로써 연료를 흡입 송출하는 것입니다. 연료펌프에 부착되어 있는 이 하얀 것은 바로 연료탱크 내에서 1차적인 불순물을 걸러주는 연료 스트레이너입니다. 이와 같이 연료탱크에서 연료펌프를 분리해보았고 조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료에 누출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